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한 번도 행복한 적도 없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싹이 이순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. 연락도 쉬해 봐 그래? 주상미 지금 K호텔 1606호에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머리야... 정신이 좀 드냐? 커피 한잔할래? 여기 어디야? 너... 또 왜 여기 있어? 네가 어제 취하기는 많이 취했었구나. 대답 안 해?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? 진짜 기억 안 나? 네가 집에 가기 싫다며?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너라도 집에 갔었어야지. 너까지 여기서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해. 아이고 아무 일 없었었는데 지금 뭘 또 그러냐? 씻기나 해. 얼른 나가게. 아... 내가 못 사라져나... 이렇게 친구를 사emporที่ 아예 좋아지라고요? 너로 데리고 또 나 행복한 자체 marshmallow 아니면 너ười 시각형 architects 쓰지 좀 부탁해야ären즉 다음에